배우 같은 깡패의 대결을 그린 영화는 영화다에서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배우 두들겨 패기보다 얻어 터지는 역할이 더 폭나는 액션 배우 완벽하게 보여준 강제한 일, 뮤지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드라마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연기의 변신을 시도하였고 신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숨건 한판 승부로 한국 영화의 끼를 살려준 영화는 영화다로 젊은 아이콘으로 우뚝 선 강제한 일,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한류 스타로 대한민국 배우의 자존심을 널리 세계 속에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팬들분들께서 많이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제한 일, 반갑습니다. 저 역시 제가 상을 탄다는 건 인터넷을 보면 알겠습니다. 아무리 영화가 저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이 좋고 대출력 좋은 감독님이 맡으시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서권주 대표는 김기덕 감독님, 장원 감독님, 최섭 씨 때문에 좋은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평상 시상식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비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